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톨레 즉 에고를 넘어 진정한 정체성 에고가 전쟁을 할 때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에고는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 에고라는 환상은 자기야말로 당신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현존으로 그곳에 있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에고가 생존하려고 싸우는 분위기에 있고 과거로부터의 몇 가지 감정들이 되살아나 있는 상태에서는 특히 어렵다. 그러나 한번 그 감각을 맛보면 이 순간에 머무는 현존의 힘이 강해지고 에고는 구속력을 상실할 것이다. 에고와 마음보다도 훨씬 큰 힘이 당신 삶에 생겨난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고를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현재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이다. 우리가 그것을 현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은 당신의 목적이기도 한데 현존의 힘을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이 순간의 존재함만이 당신을 에고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며 당신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현재의 지금에만 존재할 수 있다. 현존만이 당신 안에 과거를 해체시키고 당신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킨다. 영적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믿음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다. 영적인 깨달음은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본 최초의 인간은 아마도 붓다일 것이다. 그러므로 붓다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아났다 무하였다 또한 예수가 너 자신을 부정하라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라는 환상을 부정하고 그럼으로써 해체하라는 의미였다. 만약 그 자신 즉 에고가 진정한 나라면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은 위치에 맞지 않는다. 이 환상의 나를 버렸을 때 남는 것은 그 안에서 지각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의식의 빛이다. 그것이 바로 더 깊은 곳에 있는 나 진정한 나 순수한 있음이다. 나 자신이 그것임을 알 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단지 상대적인 중요성만을 지니게 된다. 그 일을 존중하기는 해도 절대적인 심각성과 중압감은 사라져 버린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이다. 내 삶의 배후에 항상 있는 나의 본질적인 순수 존재. being 그 나의 있음 am을 감지할 수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있습니다. am that i am을 감지할 수 있는가 의식 그 자체로서의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감지할 수 있는가 혹은 일어나는 일들에 자신을 빼앗기고 마음속에 세상속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애고의 깊은 곳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 그 환영의 자아를 강화하려는 강한 무의식적 충동이 있다. 그 자기 이미지 환영의 자아는 생각이 지배권을 쥐고서 순수 존재 원천 신과 연결되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기쁨을 흐르게 만들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생각은 커다란 축복인 동시에 큰 저주이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든 애고의 숨은 동기는 언제나 같다. 눈에 띄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더 많이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은 남들과 별개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한다. 대립하는 상대방, 적이 필요하다. 애고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원한다. 언제나 숨겨진 안건을 가지고 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불충분함과 결핍감이 있으며 어떻게든 그것을 채워야만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과 상황을 이용하지만 어쩌다 성공해도 그 만족감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에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고 고뇌한다. 이제는 고전이 된 유명한 팝송 난 만족할 수 없어 I can get satisfaction 다름 아닌 애고의 노래이다. 애고의 밑바탕에서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존재하지 않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다. 결국 애고의 모든 행동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하지만 애고는 기껏해야 가까운 관계, 새로운 소유물 혹은 이런 저런 성취들로 일시적으로 이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 환상은 결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오직 나는 누구인가의 진리만이 만약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왜 두려워하는가? 왜냐하면 애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에 의해 일어나지만 깊은 바닥에서는 어떤 형상도 영원하지 않고 모두 덧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여도 애고 주변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있다. 전에 친구와 함께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변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보호 구역을 거닐다가 수십 년 전 화재로 인해 파괴된 어느 시골집의 폐허를 보게 되었다. 그 집에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들과 온갖 종류의 멋진 식물들이 제멋대로 자라 있고 그 옆 길가에는 공원 관리소에서 세워놓은 표지판이 하나 있었다. 표지판에는 위험, 모든 구조물이 불안정함 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심오한 경전의 말씀이군. 나는 친구에게 말했고 둘 다 경애감에 사로잡혀 서 있었다. 아무리 경고해 보이는 물질일지라도 모든 구조물, 즉 모든 형상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당신 안에서 일어난다. 모든 형상의 무상함을 알아차림으로써 자기 안의 형상을 초월한 차원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 있다. 예수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렀다. 애고에게는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 미묘한 형태들이 많이 있다.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에게서도 볼 수 있다. 기억해야만 한다. 자기 안의 애고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알아차림의 일어남은 애고를 넘어선 자신 더 깊은 나이다. 가짜임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미 진정한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려고 한다. 무슨 일인지 맞춰봐.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내가 말해줄게. 그때 당신이 주의 깊게 깨어있고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면 설령 그것이 나쁜 소식일지라도 그것을 전달하기 직전에 자신 안에서 일시적인 만족감을 감지할지도 모른다. 그 짧은 순간 애고의 눈으로 보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당신에게 유리한 불균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당신은 상대방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만족감은 애고의 만족감이며 그것은 상대방과 비교해 자신이 더 강한 자아의식을 느끼는 데서 온다. 그 상대방이 대통령이거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잡담에 중독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잡담은 종종 다른 사람을 향한 악의적인 비난과 심판의 요소를 담고 있으며 그건 역시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상상을 통해 애고를 강화한다.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판단을 적용할 때마다 반드시 이 도덕적 우월감이 작용한다. 만약 누군가 자신보다 더 많이 갖거나 더 많이 알거나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애고는 위협받는다고 느낀다. 자신이 더 적다는 느낌이 상대방에 비해 상상 속의 자아의식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그때 애고는 상대방의 소유물 지식 능력의 가치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하찮은 것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한다. 아니면 만약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러러보는 사람일 경우에는 전략을 바꿔서 경쟁하는 대신 그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할 것이다. 자신이 아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언급하는 이름 들먹이기라는 잘 알려진 현상은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를 암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눈에 우월한 정체성을 얻고 그럼으로써 자신도 우월감을 맛보려는 애고의 전략이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짐으로써 따라오는 재난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갖는 집단적인 이미지에 의해 당신의 진정한 존재가 흐려지는 것이다. 당신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마음속 이미지를 강화하고 싶어한다. 그들 자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허구의 자아의식을 강화하는 데만 관심 있을 뿐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믿는다. 당신을 통해라기보다는 유명인으로서의 당신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 이미지를 통해 혹은 실물보다 과장되고 관념화된 집단적 정체성을 통해 그들 자신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명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과대평가는 우리의 세상에 존재하는 애고의 많은 정신이상적 표현들 중 하나일 뿐이다. 유명인들 중에는 스스로가 똑같은 실수에 빠져 사람들과 대중매체가 그들에 대해 만들어 놓은 이미지인 집단적 허구와 동일화되어 실제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 자신과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점점 불행해지며 점점 더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에만 의존한다. 부풀려진 자아 이미지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의 의에 둘러싸인 채 진정한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 지구 행성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운명을 타고났으며 거의 초인이라 칭송받은 아인슈타인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집단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와 자신을 결코 동일시 하지 않았다. 그는 유명해지고 나서도 여전히 겸허했으며 애고가 없었다. 사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업적이나 능력과 진정한 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기이할 정도의 모순이 있다. 유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정한 인간 관계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자기를 추구하는 애고에 지배되지 않는 관계이다. 진정한 관계에는 상대방을 향해 열린 깨어있는 관심이 있으며 그 안에는 어떤 바람도 없다. 그 깨어있는 관심이 현존이다. 그것은 모든 진정한 관계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애고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원하며 상대방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면 철저한 무관심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애고가 지배하는 관계에서 가장 많은 세 가지 상태는 이것이다. 원하는 것 원하는 것의 좌절 분노 원망 비난 불만 그리고 무관심 이다. 고맙습니다.